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보생명과 흥곡생명이 보험요율을 엉터리로 설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설계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꼼수를 부리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과 흥곡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들 보험사는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거나 암입원위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암종류도 적용률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금 관련 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교보생명과 흥곡생명처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과 다르게 산출한 요율을 반영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을 부실검증했던 선임계리사를 주의 조치하는 등 징계토록했습니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사의 기초서류를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 하지만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확인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리사를 징계하도록 했고 흥곡생명에도 해당 업무 담당자인 미등기임원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